마셔? 아따 지우야 헤헤헤헤헤 건배는 해야지 형님 이런거 갖고는 자다가 오줌 싸 헤헤헤헤 하아 아니 같이 왔잖아 그거 뭐 아 그거 없으셨어? 어디 갔는데? 경찰서로 예에 다시 들어갔어? 그곳이 경찰서로 다시 들어갔는데 니가 이렇게 태평스레께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이구만이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 늘 가서 객지생활 오래하시면 금이고 뭐고 다 포기했으니까 그런줄 알고 정보수집비용은 통장으로 부칠게 뭐야? 아 아 아니면 이 기회에 은퇴하시던가 그동안 오래 잡쌌잖아 아프다 나는 그만 들어가세요 형님 덕분에 탐정됐는데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 앞으로 딱 10초 동안만 자 뒤는 놈 위에 놔다 10초 끝 아가씨 우리 친정께 친구 고마워요 30초 지났다 잘 들어 아는 경찰총동원에서 외세카 3팀 도반장 어딘지 찾아내 경찰서에 들어왔는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나다 넌 줄 알아 내가 졌다 니가 이겼어 물건 어디 있어? 미련에게 경찰서 가져간거 아니지? 야 탐정 그게 이 나라야 지적 실패요 아 좀만 더 끝이지 후 한 명은 칼 맞았고 한 명은 수배당하고 토반장이 수배당했다는 얘긴데 징계가 아니라 수배야? 아마 해외로 뗄거야 김 실장 여권업자 밀수업자 밀영업자 리트 다 잡아놔 그리고 제임스 봉한테 연락